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이도하 역을 맡은 배우 정권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낭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같이 갔다 왔어요. 어, 정말 스무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끼리 배낭 하나 메고 다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좀 그때 참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남 사람, 베트남 분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많이 느껴서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아, 쌀국수 너무 좋아요. 분짜, 쌀국수. 그때 처음 맛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음식 많이 잊지 못해서 쌀국수집을 종종 많이 찾아가곤 해요. 어, 저번에는 다낭을 갔으니까 이번에는 호이안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활동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이도와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배우 정권주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